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개공입니다.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셀락은 long lasting, let's last 는 동사로 지속되는 quick drying, 빨리 마르는 접착제 이 말하는 건 단수인 셀락이겠죠? 셀락은 단수, comes from, 오는데 tiny 작은, 인섹트, 권충 바이아이인지 함으로써, by feeding 먹임으로써, 방사함으로써, 먹임으로써 먹임으로써 먹임으로써, 바이아이인지 on tree, 나무 위에서 락버거스가 주어져 락벌레들은 프로듀스에서 탄수 만드는데 sticky, 끈끈한 substance는 물질 cold는 과거분사죠 그래서 이 물질은 뭐예요? cold 불리는데, 락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로 그 건충들은 piercees piercees는 뚫다 뚫는데, the bark 껍질 나무의 껍질 나무의 껍질 그 다음 주어 단수 그 다음 단수동사 1번, 2번 여기 있었어요 실제 주어는 누구였냐면 그 권충들은 삐소, 먹는데 나무의 sap, sap은 수액 수액을 자, 그리고 다음에 eastern, 여기서는 버그예요 이 권충은 release 또 단수 방출하는데, reddish 붉은 붉은색에 sticky, 끈끈한 아까 나왔죠 resin은 수액 수액인데, 보통 수액이 송진이라고 잘해요 그 다음 그 송진은 된 삽입졸이고 sticks 그래서 스티크는 붓다 붓다 나무에 붓는데 붓는데 그 다음 thousands of these insects 인색스 these insects 아까 나왔어요 락이라는 벌레였죠 여기 수천 개 이러한 건축들은 together 사육절 함께 will cover 동사원형 덮을 것이다 tree branch 나무 가지를 가지 with the coating of this resin sap with 함께죠 코팅으로 함께 이러한 resin 수액으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up to 뭐뭐까지 until until half inch thick 2분의 1인치 thick 두께 까지 after 저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cutting off 벗겨내다 뜻이죠 락 커벌드 branches 락으로 덮여진 pp 껍질을 벗겨낸 후에 인간의 노동자들인데 콜드도 뭐뭐라고 불리는 동사 아니죠 breeder라고 불리는 애들이 과거분사고 브리드는 우리가 기르다일까 양육자 라고 불리는 애들이 히트가 동사에요 열을 가하는데 락에 inside the long muslin 튜브 muslin은 천인데 muslin으로 된 천으로 된 튜브에 열을 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melted 과거분사에요 녹혀진이죠 수동이에요 녹혀진 락이 아까 수액이었죠 flows 흘러가는데 through 통해서죠 아까 튜브니까 튜브를 통과했었듯이요 muslin은 천에 그 다음 일꾼들은 spread it 펼쳐 이심화라는건 아까 누구였어요 락이죠 흘러서 녹아서 나온 애들을 into thin 얇은 sheet 천에다가 그 밑에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녹아나온거를 시트에다가 바르고 난 다음에 then 그리고 day가 받는 것은 뭐냐면 the workers죠 그래서 이 일꾼들이 quickly 빨리 그 다음 뭐예요 stretch it 이심화라는건 아까 나왔던 락이죠 락을 stretch into 썼습니다 어디에 커다란 rectangle 직사각형에 before it 또 락이 또 cools 시원해진 남방은 열을 가다랑 같이 가는거죠 벌써 위치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hardens 그 다음은 경화 경화되다 경화되다 가벼워지도 않은게 굿단 뜻이에요 경화되기 전에 그래서 it 단수의 1번 또 단수의 2번 여기 써야되요 finally 마침내 day laid 여기서 누구냐면 breathers요 그래서 양육자들은 제거하는데 piece of wood 나무조각을 그리고 다른 impurities 이미 낫의 뜻이죠 purely 순수하니까 그러면 합쳐지면 불순물들 아 망했다 불순물 아 망했다 불순물 아 망했다 그러면 섞여지다 수동이죠 섞여지게 하기 위해서 위드 모아 알콜과 알콜을 투메이크는 투부정서 부사로 꺼놨네요 여기서 투메이크 만들기 위하여 쉘락을 그럼 락을 녹여서 쉘락을 만든다는거죠 그래서 주제는 없고 뭐 소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소재 우리 알파보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신락 신락을 만드는 과정 신락을 만드는 과정 신락을 만드는 과정 아멘